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부부분들 소규모, 영세, 상공인 오너 자영업을 하실 분, 투자를 하실 분 직업 사장님 그리고 창업 재수생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대표님 직원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서는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근로사원 대표 태연 커뮤니케이션 대표 메쿨코리아의 대표 도맥국에서 온라인 창업 교육을 맡고 있는 자영업을 하는 공유중개사입니다 좋아하거나 안심 있는 분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영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진님께서 그리고 사장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드리고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월수익 500만 원을 지나서 10만 원 높은 매출은 물론이고 수수료를 0%로 만들 수 있는 모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미나에 오셔서 좋은 정보 얻으셔야 됩니다 제 57회 프랜차이즈 창업방람회 7월 30부터 8월 1일까지 코엑스 비올에서 코엑스 비올에서 코엑스 비올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소통했을 때인데요 직원들한테는 꼰대 라떼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사장님들도 꼭 오세요 제 57회 프랜차이즈 창업방람회 코엑스 모형돌린